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. 저의 미니 3집 어드바이스가 발매되었습니다. 이번 앨범에는 색다른 매력을 가득 담은 5곡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타이틀구 어드바이스는 에픽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R&B곡으로 편협한 시선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이들의 대한 강렬한 조언을 담았습니다. 특히 날카로운 씩랩이 이번 곡에 놓칠 수 없는 포인트인데요. 저의 새로운 도전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또 타이틀구 어드바이스의 웅장함을 살린 뮤직비디오와 극강의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도 꼭 확인해주세요. 저의 미니 3집 어드바이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